저기 동서, 나도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이 늦게 끝나도 최선을 다해서 집안일 하고 있쇼. 그런 말은 어머님한테 하세요. 어머님이 저보고 집안일에 신경쓰지 말고 매장일에만 전념하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앞으로 집안일 얘기하려면 저 말고 어머님한테 상의하세요. 그럼. 저런 게 다 있어. 다 무거워가라고. 너 어디 있니? 나 좀 보자. 너 회사 그만둬라. 예? 아,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. 작은 세액이 매장 맡게 됐잖아. 그러니까 네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네 남편, 네 동서 그리고 가족들 뒷바라지 하라고. 어머님, 저 회사 그만 못 떠요. 뭐야? 그럼 지금 나보고 회사 다니는 며느리 두 명 뒷바라지 하라는 거야? 어머님, 저 회사 다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쇼. 동서한테도 공평하게 집안일 나눠서 하라고 하고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고 하면. 넌 어쩜 애가 이렇게 이기적이니? 네 동서랑 너랑 같아? 네 동서 매장 네가 회사 다니면서 받는 월급이랑 비교할 수 있는 일인 줄 알아? 온 집안 식구가 달라붙어서 도와줘야 하는 일이라고. 세상에. 먼저 회사 그만두고 도와주겠다. 말은 못 할 망정. 어쩜 이래? 어머님, 저 회사 다니고 싶습니다. 저 일하게 해 주시라요. 저 여기 한국 가서 처음으로 얻은 제대로 된 직장이에요. 저 이대로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. 그럼 살림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? 고무도 일하러 나가고 나도 히라 매장 가서 도와줘야 하는데 그럼 할머니한테 살림 하시라고 해? 그건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. 길이니까 제발 일하게 해 주시라요. 그래? 그럼 네가 회사 다니면서 살림까지 네가 다 해봐. 난 네가 회사 다니면서 살림까지 하면 힘들까봐 회사 그만두라고 한 건데 네가 할 수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. 나 할 말 다 했으니까 나가봐. 안녕히 오세요.